자 우리 한교수 오늘 어때? 아 기분 좋습니다 오늘 멋진 2배달 하네요 그거 좋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계속해서 등산 합시다 아이고 노익장들 저도 노익장 많이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나도 찍게요 나도 찍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국권회 화이팅 백수는 따놓은 당산이다 아휴 아 이리와 그거를 우리 찍어 아 아니 아니 아니, 다 싫어 못 찍어. 이렇게 하고 찍는 거 있잖아. 저기, 여기가 장소가 어디죠? 황영? 황영, 장소가 어디요? 왜 그 사람 보고 황영, 황영 그래? 전부 황가 아니야?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요. 그럼 저, 제대로 불러줄게, 긴가. 저수지입니다. 양경 하나 있으면 좀 보여줘. 더 안 먹을 테니까. 아, 예. 아무란 일이 안 나오나? 한 바퀴 더 옵시다. 이게 아니고 안 먹어요. 아유,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양경입니다. 여기 올라왔네. 자,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국권에 등산할 때 양경을 공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심서방이에요. 요거 양경이에요. 오늘도 얻어먹었어요. 자, 우리 김형을 위해서 고맙다는 박수 한 번 칩시다. 박수. 이제 박수 쳐야 돼. 응, 박수 쳐야 돼. 박수, 소리가 나는데, 효율이 나네요. 박수, 소리가 나니러. 마우스, 소리가 나니러. 그는 저걸 찍어? 그렇지. 응, 그거 찍어. 아니, 거주가 대견i 거기 나왔네. 그러니까. 이 또 동영상으로 찍어. 하하하하하. 다리오.